자 블로그 블로그는 여러분 뭐 숙제처럼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이에요. 질보다 양 그 다음에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블로그 하나 쓰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유튜브 그 뭐냐 구글 블로그에서 좋은 글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메모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메모장 용도로 이거를 그래서 제 추천은 하루에 딱 두 개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거의 100일을 하잖아요. 100일 넘죠. 거의 105일 정도 수업일수로 치면 어떻게 되죠? 그쵸. 100일 정도 되죠. 105일 정도 되는데 이게 글만 105개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뽑는 입사 이제 입사 면접관인데 여러분 블로그가 없으면 당연히 안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러면 글이 이제 양질의 퀄리티에 글이 있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얼마나 이 사람이 꾸준하게 관리를 했는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양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블로그를 어떻게 쓰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